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유정유창의 원장입니다. 북로장생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JM 쿠시의 페테르부르카의 대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69년 독일 드레스덴의 망명 중이던 49살 도스토옙스키는 우브다들 파벨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페테르부르카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묵던 하숙집을 찾은 그는 파벨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슬픔에 아들이 지내던 도시와 묵던 하숙방, 입던 옷, 누웠던 침대, 무덤까지 찬찬히 느끼면서 죽은 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들 파벨의 무덤에 하숙집 모녀와 함께 다녀온 후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파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부분이고요. 아들 파벨이 조국 러시아를 떠나서 프랑스에 가려고 했던 사실을 하숙집 딸 마트리오나를 통해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녁 식사로 나온 음식이 소금과 버터를 바른 감자와 스프인데요. 오늘은 이 소설 속 장면에 저녁 식단 메뉴 중에서 나오는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다이어트에 도움될 수 있는 음식인데요. 감자의 GI 지수 즉 당지수가 고구마에 비해서 두 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먹으라고 들으신 적 많을 텐데요. GI 지수라는 것은 당질 함유 식품을 섭취한 후에 당질의 흡수 속도를 반영하여 비교하는 수치인데요. 그러나 GI 지수는 해당 식품을 한 번에 얼마나 먹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식품 자체만의 당지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1회 섭취량을 고려한 개념이 등장했고요. 그것이 당부하지수 GL 지수입니다. 이 GL 지수 당부하지수는 1회 분량을 기준으로 혈당 반응을 비교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식생활에 적용할 시에는 당지수 GI 지수가 아닌 GL 당부하지수도 비교를 꼭 해야 합니다. GI 지수로 따졌을 때는 감자가 고구마보다 높지만 GL 지수 당부하지수는 감자가 고구마보다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자는 고구마보다 칼로리는 더 낮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도 고구마보다 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GI 지수만 가지고 감자가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감자 역시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으면 역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자 속에 있는 저항성 전분이 포만감을 주고 소화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배고픔이 충족되면 과식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리고 감자는 기름에 튀긴 감자보다는 삶아 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삶은 감자에 비해서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칼로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감자의 영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껍질채 먹는 것입니다. 껍질에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대부분의 영양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품인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감자가 나오는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소설적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이앤쿠시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적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일요일 저녁 되십시오. 그는 아들의 하얀 양복을 무릎 위에 놓고 아들의 방에 앉아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자신의 존재를 버리고 아직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을 영혼을 부르려 한다. 시간이 흐른다. 칸막이를 통해 여자와 아이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음식 차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옷을 치우고 문을 두드린다. 소리가 갑자기 그친다. 그는 안으로 들어간다. 지금 가려고요. 보시다시피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와 같이 드시죠. 그녀가 주는 음식은 간단하다. 소금과 버터를 바른 감자와 수프가 전부다. 그가 어느 시점에선가 묻는다. 내 아들이 어떻게 당신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됐죠? 아직도 그는 애써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머뭇거린다. 그 이유를 그는 이해한다. 그는 좋은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방을 세줄 수 있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과거 시제가 된다. 발에 채는 돌과 같은 것. 그녀는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 앞에서 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 하숙을 했던 사람이 추천해 줬죠. 그녀가 마침내 말한다. 하지만 다를 것은 없다. 그녀는 나비의 날개처럼 건조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녀의 피부와 패티코트 사이. 그녀의 피부와 그녀가 틀림없이 신고 있을 검은 스타킹 사이에 곱고 하얀 가루분으로 된 열분막이 있어서 어깨만 벗기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는 청춘의 막바지에 있는 이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싶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만한 여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녀보다 러시아어를 더 아름답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그녀의 혀는 그녀의 입 속에서 새처럼 파닥인다. 부드러운 깃털과 부드러운 날개짓으로. 그러나 그녀의 딸에게서는 이런 부드러운 건조함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반대로 그녀에게선 물기어른 분위기가 풍긴다. 그녀에게선 상대방을 믿으면서도 긴장해 있고 목을 뻗쳐 낯선 사람의 손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다가 어느 순간 달아날 준비가 돼 있는 암사슴 같은 분위기가 풍긴다. 이 거무스름한 여자가 이 아름다운 아이를 어떻게 낳았을까? 하지만 다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작은 손가락들. 비잔틴 성자들의 눈처럼 빛나는 검은 동자. 섬세하고 그린 듯한 눈썹의 선, 우울한 분위기 등 서로 비슷한 점도 있다. 아이의 욕문은 완벽해 보이는데 비해 어머니는 그렇지 않으니 이상하다. 소녀는 한순간 시선을 그에게 던진다. 그녀의 눈길이 그녀를 뜯어보고 있는 그의 눈길과 마주친다. 그녀는 당황해 고개를 돌린다. 그는 울컥 화가 치민다. 그녀의 팔을 움켜쥐고 그녀의 몸을 흔들고 싶다. 얘야! 날 봐라! 날 보고 깨달아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프가 마루에 떨어진다. 그는 다행이다 싶어 그것을 더듬어 찾는다. 얼굴 껍질이 벗어진 것 같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핏물이 떨어지는 끔찍한 가면을 두 사람에게 자꾸 들이미는 것 같다. 여자는 다시 말을 잇는다. 마트리오나와 파벨 알렉산드로비치는 좋은 친구였어요. 단호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다. 그녀는 이번에는 아이를 향해 말한다. 너한테 레슨을 해줬잖니?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가르쳐줬어요. 주로 프랑스어를 가르쳐줬어요. 마트리오나. 그녀에게 어울리는 이름은 아니다. 그건 얼굴이 자두같이 생기고 나이를 먹은 여자에게나 맞는 이름이다. 내 아들을 기념하는 뜻에서 내 아들의 물건 중 하나를 너한테 주고 싶구나.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이는 걔가 낯선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무슨 일이지? 답이 분명해진다. 그녀는 내가 파벨의 아버지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나한테서 파벨과 닮은 점을 찾아보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녀에게는 파벨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에 따뜻하고 달콤한 젊음의 숨을 내쉬며 살아있다. 얼굴이 시커멓고 더부룩한 수염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는 틀림없이 저승사자처럼 혐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걸을 때마다 앙상한 엉덩이와 길쭉한 이와 덜그덕거리는 발목이 드러나는 저승사자. 아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래,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별 수 없겠지만 그가 먼저 아들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늘은 파벨이 죽은 지 열흘째 되는 날이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가을 단풍잎처럼 공중에 떠다니던 그에 대한 기억들은 진흙 속에 묻히거나 바람에 날려 보이지 않는 하늘로 사라진다. 그만이 그러한 기억들을 긁어모으고 간직하고 잔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법칙을 따르며 슬퍼한 다음 잊어간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망각이 없다면 세상은 머지않아 거대한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파벨이 잊혀진다는 생각만 하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이 이글대는 늙은 황소로 돌변한다. 그는 아들에 관한 얘기들을 듣고 싶다.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 파벨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녀는 이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를 쳐다본다. 페트르부르크에서 조금만 머물다가 프랑스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춘다. 그는 그녀가 다음 말을 계속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녀가 묻는다. 그가 왜 프랑스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프랑스에 뭐가 있나요? 이제 그녀는 그만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라고? 그가 대답한다. 그 애는 프랑스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단다. 그저 러시아를 떠나고 싶었던 거겠지. 젊을 때는 주위의 모든 것이 못마땅한 법이란다. 조국도 못마땅하게 여겨지지. 조국이 낡고 썩은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다. 그 애는 새로운 경치와 새로운 생각들을 원했을 거야. 이렇게 따분한 조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프랑스나 독일, 영국에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아이는 얼굴을 찡그린다. 그는 프랑스와 조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녀는 그 말에 숨어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감지한 것이다. 그녀는 그 말 속의 도살인 적의를 알아챈다. 그녀는 그 말 속의 도살인 적의를 알아챈다.